냄새 너무 많지 마요. 하나 둘. 자, 눈을 크게 떴다. 눈을 살짝 살짝. 하나 둘. 냄새 맡는다. 거기서 눈 냄새가 나. 하나 둘. 둘 셋. 네, 좋아요. 자,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오케이, 하나 둘. 네, 딱 좋아, 딱 좋아. 오케이. 하나 둘. 못한다, 너무 잘하네. 하나 둘. 잠깐만 잠깐만. 쟤네들이 사기나 봐. 꼭 진짜 잘하는데. 프로가 많네요. 그렇죠, 프로죠? 잘 나왔다. 너무 잘 나와. 오늘 이번 기회에 내가 사진 한 장 건져야겠다. 우리 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욕심을 가지고 한 번 찍어봅시다. 이거 내일 아침 신문 휴렛탐으로 저희가 팬들 기사 한 장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한번 터트려봅시다. 자, 찍으면 좋아요. 서영이 옆에서 사진작가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한 오늘의 멘토 정종철. 모델과의 호흡도 척척. 소다운 모습을 선보였는데. 스포츠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큼 잘 어울리는 황보 브라이언 커플 사진 탄수. 고맙습니다.